나 정호영한테 사실대로 말을 못 했어. 당신 잘못 아니야. 아니야. 나는 헛살았어. 내가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는데 그것도 신념이랍시고 등대처럼 바라온 나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산 거야. 당신은 김태열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잖아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삶은 자야. 이제 뭐가 옳고 틀렸는지 어떻게 알지? 이명락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. 그거 이명락이 보낸 거지? 당신도 알잖아. 당신이 자책하고 힘 빠지고 물러나야 목적을 이루는 사람. 그거 해 주지 마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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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